훈민정음의 한글체 훈민정음이 창제할 당시 훈민정음의 한글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둠체, 다른 말로는 고딕체였습니다. 1450년경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그때 처음으로 사용된 글꼴이 텍스토어 이 텍스토어에서 발전된 형태가 슈바바허 슈바바허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때 많이 사용된 루터의 작품을 찍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글꼴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쯤 오면 프락투어가 슈바바허에서 발전돼서 20세기 초까지 독일억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후반기에서부터는 붓으로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선들이 부드러운 채로 변했어요. 보선 중기 이후에 궁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붓으로 쓴 느낌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와 달리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런 꺾인 글꼴에 반하여 둥근 글꼴, 꺾이지 않는 글꼴이 발달하게 됩니다. 안티쿠바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로마체, 로마 글꼴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글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일 사람들은 꺾인 글꼴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루터의 작품들이 대부분 꺾인 글꼴로 찍었고 그 꺾인 글꼴로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꺾인 글꼴이 당연히 독일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독일의 지식인들은 프랑스와 영국처럼 둥근 글꼴을 선호했으나 독일 대중들은 꺾인 글꼴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립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독일 대표적인 정치가인 비스마르크 같은 독일 수상은 꺾인 글꼴만 읽겠다. 그래서 둥근 글꼴로 된 보고서는 내 글꼴을 못다 하면서 거부했을 정도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글꼴을 못한 것이다. 이 글꼴을 못한 것이다. 제 글꼴을 못한 것이다.